포도가 이렇게 직접 가까운 데서 여행을 못 쳐봅시다. 감이 흘리고 참 대단합니다. 이제 홍시대에서 따먹으면 돼. 나이잖아 어제 삶으니까 많이 따줬어. 어 이거 뭐야? 보니까 대봉이네. 네 대봉이다. 나중에 대봉 다른 거 이런 거. 근육지 자체야. 그러니까요 대봉 되게 맛있던데. 포도도 따먹어왔어요? 아뇨아뇨. 저거 따먹는 거예요? 안 먹어도 돼요. 아 이거 고양이가 맨날 저렇게 물고 와?